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홍준표의 막장이 터졌다. 정치인 홍준표의 정치 생명 끝이 보인다라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의 어떤 막장이 터졌을까요? 또한 정치인 홍준표의 정치 생명 끝이 보인다라는 그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얼마 전에 달림영창으로 유명한 김서연 변호사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작년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사실상 이준석과 홍준표가 짜고 윤석열 후보가 된 이후에 골든크로스 현상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지기율이 바닥을 칠 때 홍준표로 대체하는 후보 교체론을 이준석과 홍준표가 작당을 했다라고 그야말로 메가통급으로 밝혔죠. 자 이러한 속에 홍준표가 지금 연일 이준석을 옹호하고 윤석열 후보를 디스하며 또한 현재 국민의힘 중진위원들에게 무서운 발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준표의 이 불안한 현상에서 무엇을 느끼게 될까요? 무엇을 느껴야 할까요? 홍준표가 왜 불안해할까요? 홍준표가 과연 2030대를 데리고 윤석열 후보 동참을 할까요? 이 소식에서 저도 좀 경악스러웠던 것은 그동안 홍준표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지지하던 사람이었는데 이번 기회에 홍준표에 대한 지지를 아예 철회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살려주신 정성산감독,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광고를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홍준표의 막장이 터졌습니다. 김문수 조교관 홍준표 이제 갈 때까지 간다. 막장 같은 홍준표의 발언이 터졌다. 국민의힘 홍준표 위원이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를 향해 이제 갈 때까지 간다라고 맹비난했다. 사실상 이러한 현상은 그동안 김문수 전 지사와 홍준표와의 친분이 매우 두터웠는데 홍준표가 작심을 하고 김문수 전 도지사를 저격한 거여서 정치권에서는 막장과 같은 현실이 나타났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문수 전 지사를 겨냥하면서 본질을 버리고 박근혜 정권 시절 친박 행세를 하면서 망가지기 시작하더니 이젠 윤석열에부터 친윤돌격대 행세를 하는 김문수 참으로 안타깝다라고 했다. 앞서 윤 후보는 김정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 해척을 포함한 선대위 해산을 발표했다. 이는 대선을 63일 앞두고 후보 직할에 실무형 선거대책본부가 중심이 되는 새신안을 발표하며 홀로석이라는 승부수를 택한 것이다. 선대의 본부장은 사선에 권영세 위원이 맡는다. 이후 김문수 전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후보가 선대위 해체라는 초강수로 김정인을 제거했다. 박근혜 홍준표 안철수 잡는 일석삼조가 될 것이라고 적었다. 이에 홍준표 위원은 윤석열 선대위 해체를 뜬금없이 박근혜 홍준표 안철수 잡는 몇 책이라고 아부하는 곳을 보니 김문수 참 안타깝기 그지없다며 홍준표는 그렇다고 틀튜브 유튜브 틀튜브로 변신한 김문수 전 지사에게 윤석열 후보가 선 내밀어 중책을 맡기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홍준표는 과거 제가 영원히 맑은 남자 김문수라고 한 말 이제 취소한다며 자꾸 그러면 영원히 타락한 남자가 된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본질을 버리면 추해진다라고 꼬집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홍준표 위원의 페이스북 글에 국민의힘 관계자는 홍준표 위원이 하다하다가 김문수 전 도지사까지 씹는 막장 드라마를 연출했다라고 홍준표 위원의 경박한 입을 겨냥했습니다. 또 다른 국민의힘 관계자는 홍준표 위원이 왜 이렇게 날이 세게 거세게 그러니까 김문수 전 지사의 인품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거세게 폄훼하면서 김문수 전 지사를 디스한 것은 그야말로 홍준표 위원의 본심이 드러난 것이라며 추하디추한 모습은 홍준표 위원이 보여준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홍준표 위원의 페이스북 비판에 저격해 김문수 전 지사는 홍준표 위원을 지지하면 영원히 맑고 윤석열 후보를 중심으로 정권교체하자면 영원히 타락하느냐라고 되물었다. 김문수 전 지사의 이러한 발언에 정치권에서도 품위를 지킨 김문수 전 지사의 정확한 답변. 그러니 결국 막장같은 현실을 만들어낸 것은 홍준표 위원이고 그에 정직하게 신사답게 대처한 것은 김문수 전 지사다라고 송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일각에서는 김소연 변호사와 강용석 변호사가 제기했던 홍준표 위원과 이준석의 밀착 밀당 그 부분이 다시 이슈를 찾는 모양새다. 김소연 변호사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준석과 홍준표가 짜고 윤석열 후보를 교체하기로 했다라고 폭탄 발표를 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이준석에 대해 끝까지 이준석을 침몰시킬 것이다. 또한 홍준표와 관련된 것은 우리는 아직 입도 열지 않았다. 이준석과 홍준표와 관련된 또한 홍준표의 또 다른 것에 대해 우리는 자료와 증거들을 가지고 있다. 때에 따라서 홍준표 위원에 대한 자료를 공개할 예정이다. 강용석 변호사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홍준표 위원에 대한 입도 내밀지 않았다. 홍준표 위원이 가지고 있는 증거와 위협들을 열지도 않았다. 조만간 홍준표 위원의 행동태세에 따라 윤석열 후보를 디스를 하거나 때가 되면 우리는 홍준표 위원에 대한 자료를 공개할 예정이다. 그러니 강용석 변호사가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이준석과 관련되었거나 또 홍준표와 또 다른 녹취록, 김소연 변호사가 가지고 있는 녹취록이 뭡니까? 그러니까 홍준표가 김소연 변호사에게 전화를 해서 계속 이준석이를 디스하거나 씹지 말고 때를 기다려라. 내가 이제 윤석열 후보 다음으로 대체가 돼서 대통령 후보가 되면 김소연 변호사 부르겠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김소연 변호사도 마찬가지로 그 전화 통화 내역의 일부만 이만큼만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김소연 변호사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이제 이 음성 메시지나 여러 가지 통화 내역에 대한 것을 공개할 것이다. 그것이 공개되면 정치 생명은 끝난다. 누가? 홍준표. 강용석 변호사도 똑같은 이야기죠. 김소연 변호사가 가지고 있는 자료와 강용석 변호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같은 거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 홍준표의 이 불안해하는 지금 홍준표의 본질은 무엇이다? 그의 정치적 생명이 끝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야바위꾼같이 이준석과 윤석열 후보를 교체하려고 했던 홍준표. 홍준표는 정치계에서 이제 사라져야 할 때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